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퇴 후가 막막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조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 분들은 이제 은퇴를 좀 앞두신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1400여 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오네요. 내용이 이제 보니까 이 매일경제의 일면 톱기사입니다. 이 톱기사를 보니까 국민연금 말고는 없습니다. 성인 80%가 은퇴 후가 막막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실려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옆에 위를 보니까 정부가 이제 달러를 풀어가지고 원화가치가 추락한 것을 막았다. 원화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게 된 원화값 반등. 그리고 이런 바로 또 옆에 보니까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빨리 극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딱 기사를 세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들 두뇌에 입력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이게 보시면 80% 은퇴가 60세 미만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보험연구원이 15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좀 많은 경우죠. 한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니까 비은퇴자 가운데 81.3%가 은퇴 이후에 소득공백기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6.7%였다. 중요한 것은 81.3%가 은퇴 이후에 소득공백기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을 받는 그 시기고 그다음 그 이후도 그렇게 준비가 자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참여달 가운데 46.9%는 은퇴 이후에 주된 소득원이 국민연금이라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죠. 대부분 정상수급개시일령에 연금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16.1%는 나머지 소득원이 예금 저금 저축수금 보험이고 8.9%는 퇴직연금이고 8.7%는 주식재권이고 8.6%는 개인연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연구원이 연구원이 이제 아마 보험국가기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을 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연금수급개시일령이 55세 이상이어서 은퇴 후에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연금을 많이 들라는 그런 종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원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보다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원화 가치가. 여러분 좋은 정부가 계속 유지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자국 화폐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자국의 화폐가치를 여러분들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노후 준비가 한 80% 정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그 바로 옆에 원화 가치가 출렁거리는 그런 기사가 실리고 바로 옆에 인플레이션한 기사가 실리면서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들 뭐죠 자산을 축적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만 베스트가 아니고 세컨드 베스트를 따지게 되면 좋은 정부와 좋은 정치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좋은 정부와 좋은 정책이 계속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면 정액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적든 많든 간에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정직한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정직한 정부가 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격을 주는 것이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선거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아주 심해지는 것이고 다음에는 재정적자가 폭발하는 거죠 그게 모두 다 정직하지 못한 정책을 사용할 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 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제 눈에는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재정적자가 거의 폭발할 상태로 갈 것이고 해외 신용등급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다 이야기죠 그게 보통 시민들의 너무 큰 고통을 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25만원 풀으라는 거 아닙니까 25만원 그럼 지금은 25만원을 풀 것이고 다음에는 50만원 풀 것이고 다음에는 100만원을 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지옥문이 열린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앞으로 뭐가 해야 되는지 그냥 파노라마처럼 답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전 국민이 25만원 풀으라 이야기죠 전 국민 그냥 돈 써라 돈 써라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이게 연결이 다 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해 가지고 본인 앞가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앞가름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앞가름이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재정적자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합해가치 추락을 막고 인플레이션 이름들 안정화되는 것은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고 정직한 정권이 등장해야 되고 정직한 정권은 권력교체가 가능해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다 가능하지 않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에는 벌써 나오잖아 돈 써라야 돈 그냥 돈 써라 다음에 산수 값 산으로 갚은 그건 다음 이야기고 네 또 25만 원씩 다 나눠줘라 이런 미친 짓들이 나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